두 주 후면 고난주일인데 우리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걸 미랄에 대실 걸 말씀하면서 이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마귀의 권세가 깨지고 구원하는 귀한 말씀이 되는데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돼서 여러분이 날마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글쎄 이름으로 추구원합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보물도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보물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랬어요 예수 십자가의 돌아가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또 십자가의 죽으시야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에 영광이라고 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그만큼 뜻을 이루게 해서 사랑했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을 시키기를 그렇게도 원하신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 어떤 누가 자기 죽음의 영광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만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6월절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6월절 날 돌아가시게 되는데 내가 너에게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건 원하고 원했다 이건 죽으실 것을 말씀하면서 그때의 성찬식을 행하면서 이 살은 내 몸이고 이 잔은 내 피다 하면서 예수님이 축사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축사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감사기도 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죽음을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기 때문에 죽게 된 것이 우리 구원시킨 것이 너무나 영광이 되고 감사했다는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신이 밀알이 된다고 24절에 말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하나의 밀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의 그들이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이런 밀알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반드시 땅속에 심겨져야 됩니다 그 캄캄한 땅속에 묻혀야 되고 그리고 습기 나고 자고 걸음내서 나고 그래도 거기에 밀알의 땅속에 묻혀야 되듯이 주님의 죽으심 이렇게 말한 겁니다 밀알의 안에 생명의 싹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밀알의 껍질이 깨뜨려져야 생명이 나오듯이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맨다는 밀알의 원리를 말씀하게 됐죠 예수님이 꼭 죽으셔야만 됩니까 죽지 않고 다른 길이 없습니까 꼭 죽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스 4장 2장 14일을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혈육을 함께 속하였음에 그것도 한 모양으로 그분 예수님이죠 혈육이 함께 속하심은 혈육 육신이 이 몸으로 오신 것은 한마디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리를 잡은 마귀를 없이 하시며 마귀가 사망의 세리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는데 마귀가 예수님까지도 사망의 세리를 사용해서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런데 죄의 값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자신이 죄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살아나셔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망의 세리를 잡은 마귀가 사망의 세리를 잘못 사용해서 결국은 사망의 세리를 예수님이 넘기고 예수님이 뺏게 되는 그 내용의 뜻이 이거예요 죽음을 통과함으로써 죽음을 깨뜨려서 죽음의 세력을 주님께서 장악하게 됐고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 종료나 모든 자를 놓아지랍니다 이게 사람이 죽음 무서운가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믿음은 천국이고 또 죽음은 천국인데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진리안 해방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안에 천국 확신이 있고 죽음 무섭지 않게 된 이 보금 깨달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세상 인근 마귀의 권세가 깨질 것을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원래 아당과 하와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왕권을 주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 왕권이 마귀에 넘어갔고 그리고 인간은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까지도 이들이 와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누가 보면 4장 5절을 보니까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한 망국을 보여줬습니다 가로도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줄이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아당과 하와가 넘겨줬다는 거죠 나의 원한 자에게 주노라 여러분 세상에 부귀여운 권세에 마귀가 얼마나 줄 수 있고 예수님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 사망고세, 천한 망국, 이 모든 것을 죽으심으로 부활함으로 다시 회복해야 된 것 우리를 구원시키러 오신 주님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땅의 권세라는 얘기를 처음 하신 거예요 다 가지셨는데 그러면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졌고 회복이 됐는데 오늘 우리는 에덴의 삶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에덴의 삶 행복과 감사와 기쁨과 부유와 모든 것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내가 믿지만 내 현재 삶에서 물질이 어려움이 있고 나는 환경에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부활의 능력에서 내가 승리하는 길이 있을 텐데 그 길이 뭘까요 그 해답이 갈라야다 2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과 함께하니 내가 못 받게 죽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성령에 일하시면 승리와 축복이 원해야 되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기 위해서는 조건이 뭐예요 내가 못 받게 죽었나니 그래요 월마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육척감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으로 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산 겁니다 약속의 말씀 믿고 우리가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살고 성령의 도움을 살면 왕권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해 능력 권능감을 해서 우리는 이 땅의 존경의 인생이 되고 복도의 인생이 되고 아름다운 자녀의 축복의 삶을 누리는 이 모든 말씀을 깨닫고 회복된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 권세를 알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비천했지 할 줄 알고 풍부했지 할 줄 알고 일체의 삶의 비결을 변경해서 그는 승리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승리한 삶의 해답이 고린도구서 사행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보배가 예수님인데 질그릇 이 흙그릇이 육신이 흙그릇을 가졌는데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암을 알게 하랍니다 우리가 사봉오개 싸움을 당하고 싸이지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막심하지 않냐고 핍박과도 버림받아지냐고 폭풍당하도 망가지냐고 이런 사건이 있어요 그러나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승리가 온가 항상 핍박과 권한을 통해서 예수를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자강서에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기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데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기고 주님 때문에 죽어 참어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게 손해가 아니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랍니다 미라를 올리죠 내가 죽어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느라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나에서 역사하느니라 내가 사망 내 안에서 못받게 죽은다니 내 안에 죽은 것이 사망이 내 안에서 죽었는데 사실은 내가 죽어야 생명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생명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보세요 남편이 불신 남편이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정말 힘들지요 또 사회생활 관계 가운데서 인간의 갈등이 오지요 여러 가지 여러 번 문제고하셨을 때 우리 승리한 삶은 성령이 이래야 되는데 성령이 이래야 되는 게 뭘까요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생명이 흘러갈 건데 그 생명을 흘러가게 해서 사망에 내가 역사하는 그 언어가 있어요 그 언어가 여보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했어요 내가 잘못 없더라도 내가 정말 예술에서 죽음의 논문기구면에서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그 강파하고 완화가 마음이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게 결국 부드럽게 해서 그 사람의 하나님의 영이 감동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돼요 결국은 그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이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볼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한 자는 영생화도 보조라는데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 이 말은 혼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네 모든 것을 미워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속사람 하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내 지체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이 지체 육신의 법을 섬긴다고 솔직히 고백했어요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릴까 하고 탄식하게 됐습니다 속사람과 겉사람 항상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내면에 갈등이 있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아멘사람은요 자기를 미워해라 왜 나를 미워해? 자기를 부인하라 왜 자기를 부인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안 되죠? 이 말씀 뭔가 깨달아있다는 것은 그래 맞아 맞아 내 속사람 하나가 뭘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는 왜 이렇게 말 안 들을까 하고 내면에 갈등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는 사람은 갈등 얻을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자기 부인할 것도 없고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 말씀 깨달아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들을 기가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때로는 내 모습 볼 때 굉장히 실망이 되고 여러분 은혜는 뭐냐면 성령의 빛 가운데서 내 자신이 절망을 있고 실망해야 돼요 내 안에 의가 없고 진리가 없고 사랑이 없고 내 안에는 악마 있고 미움만 있고 원망만 있고 왜 내 모습은 이럴까 하고 하나님 왜 나는 이래야 됩니까 하고 내 모습 볼 때는 분명히 죄인이라는 걸 알지요 이 죄값을 사망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간의 것을 깊이 깨닫고 깨닫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절망을 느낀 사람이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왜 오셔서 피 흘려서 그 고통을 당하십시오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죄군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서 죽을 수밖에 없었군요 이걸 깊이 깨닫는 만큼 내 안에 선이었고 내 안에 사랑이었고 이것을 깊이 깨닫는 만큼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예수 생명하면 살 수 없는 것을 깊이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떠나면 살 수 없고 나는 가제에 불과합니다 스스로 살 수 없어요 남에 잘 붙어 있어야 예수 생명 없으면 죽는다 날마다 주님의 생명을 산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날마다 이것을 깊이 깨닫으시고 날마다 주님 사랑 안에서 주님만 의지하는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바로 십자가로 나를 쫓으라 그랬는데 이 자기 부인한다는 건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것이거든요 자 모세가 자기 생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어요 40세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 우리 죽였어요 네 힘으로는 사람 죽였다 그래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서 마지막 시험 문제가 뭐였어요? 모세야 모세야 네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는 것은 네 발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력서 이력서가 다 신발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 네 사상 네 감정 네 지식 네 경험 수단 방법 꽤 다 내려놔라 내려놔라는 거예요 그것이 시험 문제예요 내려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나도의 인생에 고난과 아픔과 슬픔만 있을까 왜 내 생각도 잘 안될까 여러분 고난대학 졸업하기 원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딱 하나 해답 뭐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빨리 항복하세요 내 지식 내 방법 안됩니다 내 수단 방법께 내려놓겠습니다 난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내려놓은 순간 못받혀 죽은 나의 순간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아름답게 인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고난대학을 빨리 졸업해야 하는데 그것도 지금 제가 설교에 듣는 이걸로 에워드 된 것도 아니에요 실제 우리 상가문에서는 못받혀 죽은 나의 내 삶을 내려놓은 거 쉽습니까? 이 일은 안 돼요 내 실제 머리는 안 되는데 내 가슴이 안 내려놔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고난의 대학을 또 통과해야 되고 그래서 낮아지고 깨뜨려지고 부서져서 완전히 항복한 단계까지 네 할 수 없나니까 빨리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은혜를 와야 됩니다 하나의 만나야 됩니다 요하를 만날 만에 찾아야 됩니다 가까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만날 때 깨달아지는 것이죠 야곱이 아폭강가에서 그가 영의 사람 분엘 체험 기도하다가 밤새 씨름하다가 환도폐가 유골됐습니다 자기가 의지하고 도망가는 두 다리가 끊어지니까 그때서 완전히 항복해서 바로 그때 영의 사람을 바꿔주고 이스라엘을 바꿔준 그 은혜가 여러분 상감 날마다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의 사람으로 분엘 체험한 것을 제일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오늘 본문 26절 다시 보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긴 자도 거기 있으리 자 우리가 주님 섬기는 건 목표인데요 그 섬기는 것 그 섬기는 것 사실은 주님 따르는 것 같아요 그럴 때에 아버지께 나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요 오직 신앙상과 어려운 거 없어요 예수님 한 분 잘 사랑하고 섬기는 것 따르는 것인데 그 따르는 데 방해된 원수가 내 생각이 때문에 그걸 깨뜨려야 되고 버려야 되는 건데 목적은 내가 혼의 사람 내 자아를 깨뜨리고 영의 사람으로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날마다 섬기면 인생의 승리가 되고 그때부터 성령이 일하십니다 날마다 성령의 도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이 삶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하리요 야 십자가 앞에 놓고 민망하니 그 말은 새벽의 세계 무척 괴로우니 그래서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서 이때를 면하게 하여지 없어서 그러나 이를 위해서 내가 이때 왔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여러분이요 양손 양반이 무엇이 바뀌었고 대륙에 매달리는 그 아픔과 고통 상상이나 됩니까 프랑스에 흉내 내다가요 기절해 죽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심히 고민해 죽게 됐다 저는 이 말씀 생각할 때 역시 우리 예수님 정말 그 마음을 그대로 다 공개하고 계시구나 아니 하나님 아들답게 나 이런 거 하나도 걱정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심히 고민해 죽게 됐다고 그렇게 말하는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역시 똑같은 고통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일까 죽으셔야 우리가 살리기 때문에 피 흘려야 구원하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해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십자가 놓고 말하겠냐면 아버지여 이 자리에게 옮길 수 없어서 그러나 내 뜻들은 없이 아버지 뜻들은 하오 없어서 그런데 결국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 그걸 위해서 지금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왔나이다 내가 이걸 옮겨달라 하면서도 그날 사실 내가 십자가 지러 왔습니다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우리가 기도 내먹을 총 전체는요 그 안에 다 들어야 됩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데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다고요 하늘에 무엇이 어떻게 뜻이 이루어진 겁니까 영적이 이루는 뜻이에요 하늘에서 마귀가 쫓겨나고 악이 없어지고 어둠이 없어져서 하늘에 마귀가 없으니까 뜻이 이루어졌고요 이 땅에 마귀가 쫓겨나서 왔어요 왔는데 이 땅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땅의 마귀를 지옥보내고 우리를 구원시키고 천국으로 인대면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땅에서 이루어지다 영적 의미를 모르고 이 이단들은 왜 땅에서 이루어지냐고 이루어지는데 땅에 불타냐고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거 영적 의미는 그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의 뜻이 이루어진 것은 뭔가 마귀를 직보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로 오셨는데 오늘 이 땅에 마귀의 공격이 있어요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게 뭘까 십자가의 죽은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들어간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우리 원수가 세 가지가 있어요 마귀가 있고 마귀가 어떻게 했냐 원격 조정합니다 내 안에 있는 원수는 육신이라고 밖에 있는 원수는 세상이에요 내 안에 있는 육신하고 밖에 있는 세상은 항상 좋아해요 그러면 마귀는 세상 임금으로서 육신을 세상을 좋아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원격 조정에 의해서 끌려가는데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뭘까 결국 육신과 세상에 못 박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그러면 마귀 언젠이 들어오는 통로가 계속 들어오니까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느라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사실은 힘들 것 같아도 마귀를 이기고 이것만이 하나는 나 이룰 수 있는 이 법칙 진리 안에서 날마다 죽느라 이 고백이 있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정과 역시를 못 박아야 됩니다 갈라데 5장 입사지대에 그리스 예수의 사람은 정과 역시를 못 박았다 했는데 그 앞에 뭐라냐 22절에 보면 아홉과 열매가 나와요 그리고 나와서 24절에 정과 역시를 못 박아야 된다 그 말은 사랑도 희락 화평 모든 열매는요 날마다 죽느라 내가 못 박혀 죽을 때에 열매가 맺어진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정과 역시를 못 박는 그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엘리 제사장 때에 이 블랙색과 이스라엘과 전면전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결론은 그 비둔한 영적으로 죽어있는 엘리 제사장 때 이길 리가 없지요 그래서 벗게도 뺏기고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요 블랙색 사람들 보세요 웃기는 게 자 벗게 뺏어갖고 야 우리가 하나님 뺏었다 벗게가 하나님 뺏었다고 좋아해갖고 자기들 다곤신전에 딱 갔다 전리품으로 어 다곤신이요 자 하나님 벗게 하나님 뺏어봤으니까 하나님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포로로 잡았다고 생각하고 딱 벗게를 자기 신전에다 놔뒀어요 참 하나님 멋있는 분이요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차지하시고 아 그 다음 보니까요 다곤신이 그냥 벗게 앞에 엎드려졌고 목이 부러졌고 난리가 났어요 전국에 독종이 들어왔고 죽게 생겼어요 그때 저들이 이야 이게 무슨 지향이고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야 여호와 신 때문이냐 아니면 우연이냐 알기 위해서 어땠겠어요 그랬어요 이제 두 마리 암소를 고르는데 그것도 송아지는 암소 전난 암소를 데려다가 이 벗게를 수리한 땅 만들고 이스라엘로 보내는데 베스메스 이스라엘 땅 가는데 자기 지역에서 4키로라는 기나긴 길을 이 소에게 끌고 가면 사람이 끌지 않으면 갈 리가 없고 또 송아지가 뒤에서 운명이 오니까 절대 갈 리가 없는데 만일에 가면 하나님의 역사다 독종이 그게 테스트인 거예요 자 그래서 3호 예상 6장 심지어 보니까 암소가 베스메스 이스라엘 바로 행하여 데려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여 이 베스메스 암소가 누구냐면 오늘 하나님의 종들을 상징해서요 우리 법괴를 끌고 와야 되거든요 법괴가 예수구속 하나님의 교회지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여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가는 길이 좌우의 싱그런 풀목으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대로 앞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보세요 불레일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보자 하고 그 상황에서 이 암소가 아름답게 벗개를 끌고 한 그 모습 아름답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소가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모습 보고 믿음으로 앞만 보고 달려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사명 감당했다 베스메스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송아지가 울고 있으니까 젖주고 행복해 살아라고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사무엘상 6장에 보니까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요수와 밭 큰 들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요하게 드리고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 사명 감당했으면 집으로 돌려보내야지 아 번제로 드리면 쓰겄습니까 그게 인본주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원하는 길이 뭘까 하나님의 좋은 길이 뭘까 생각하세요 다시 말해 소의 그 일생을 생각한다면 어차피 죽어서 정유증 가서 사람 입속에 들어가는 고기고 또 죄수 없으면 이거 술안주 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낫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가룩한 벗개를 끌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히 번제로 드린 인생이 얼마나 람답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하세요 내가 사명 잘 감당했어요 내가 낸 범된 교회에서 이만큼 헌신 충성했어요 나 아니면 우리에게 이만큼 될 리가 없어요 나만큼만 했어요 근데 왜 나를 안 알아주자고요 아니 내가 이렇게 헌신 충성했는데 너무나 몰라준다고요 여러분 그게 소의 인생이 아니에요 완전히 번제로 드린 것은 태워드리고 완전히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 말없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 당시 수많은 소중에서 벗개를 끌고 불러준 소가 된 걸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하세요 우리가 한번 살기 때문에 일생이라고 합니다 두 번 살면 이생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사는 일생을 여러분 가장 가치 있고 거기 아름다운 삶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 내가 아깝지 않은 가치 있는 일을 발견했습니까 돈 버는 일이에요 명예에요 권세에요 그 잠깐 보다 없어진 안개처럼 아니 내가 소중한 번 사는 이 시간 내 모든 재능을 완전히 생명 다해서 바쳐서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물론 여자분 남편한테도 사랑해야 되고 자녀한테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물론 하나님이 주신 남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 거지 내가 거기에 기대거면 남편이 실망주고 아내가 실망줄 건데요 왜요 왜요 내 영혼을 그 어떤 누구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이 땅에 돈 많이 버는 물질을 가지고 명예 가지고 그 생명 한 명이나 속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 말했었냐면 부자가 충돌한 것이 낙타가 바늘길으로 통과하고 더 어렵다고까지 말했어요 10년에 가난한 자가 복 있고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보람된 일은 열심히 벗개 끌고 정말 사명 감당하고 번제 드리는 것 근데 사실 그 전에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될까 벗개를 끌고 가도 억지로 끌고 가면 보다며 번제 드리는 억지로 죽으면 무슨 필요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죠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야죠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정말 은혜받는 사람 특징은 딴 가지입니다 성경을 깊이 알아요 성경 말씀의 요절 말씀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사랑해서 구원시켰는지 만연의 그분이 나를 구원시키지 않았다면 나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가야 할 마땅한 죄인데 내가 무슨 자격에서 무슨 은혜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구원시키시고 자녀삼으시고 오늘 말씀 깨닫게 하시고 내가 영원한 저 천국의 그 길을 확신하게 하시고 내가 죽음을 천국하게 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감사한 가문에서 헌신, 보호사, 충성한 것이 멜로가는 확실한 그 가문에서 내가 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내 가정, 내 자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사랑을 깨달으십니까 정말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이 된다면 그 사랑의 하나님을 깨달은다면 내가 내 인생이 이제는 나를 이렇게 사랑한 가문에서 나 같은 자에게 수많은 소가 있지만 지금 수많은 사람 있지만 나에게 법괴를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를 모시고 법괴의 신, 몸된 교회의 헌신, 충성할 때 일꾼으로 불러주시기 바래 수많은 사람이 왜 나를 불러주시지 나에게 이것을 하시기를 원하고 나에게 맡겼을까 정말 이걸 깊이 깨닫는다면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뭉클해서 주님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충성할 수밖에 없고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도 일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일하다가 힘들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왜요? 금방 뿌린 씨앗이 열매 납니까? 내 사랑 헌신을 누가 알아줍니까? 몰라주지요 그래서 힘들지요 내가 누군가 사랑했어요 내가 섬겼어요 그런데 정말 어떤 때는 마음이 상하게 그 사람이 나를 영혼 갖고 내 사랑 알아주는 못하고 내가 헌신 충성한 것이 아무 열매가 없을 때에 때로는 우리가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며 걸음 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 그럼 오늘 우리 인생은 뭘까? 물론 저부터 그래요 내가 때로는 사랑하고 헌신했는데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될 수 있어?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내가 잘못 투자한 거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때의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이 들 때가 있고 내가 사랑한 그 모든 것을 알아주지 못했을 때 너무 마음이 상할 때가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오늘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가져야 될까? 주님 열매는 하나님의 손에 있더라고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손에 사용된 거예요 그리고 벗개를 끌고 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이 소유의 일생이 성경에 기록돼서 이렇게 될 걸 누가 알겠어요? 나머지 열매는 어떻게 맺을 것을 우리가 계산한 것은 하나님의 소관인데 내가 하나님의 쓰임받은 것을 사랑할 수 있었고 사랑한 마음이 있었고 성기는 마음이 있었고 내가 행복해서 내가 섬길 수 있었다면 그 자체가 내가 봉사, 왕실, 충성해서 준비해서 일할 수 있었다면 나 같은 걸 써주신 하나님께 사랑해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저분이 은혜를 모르지만 나는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일할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날마다 이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벗개의 그분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모시고 사세요 아무리 이래도 벗개 없는 가운데 끌고 간 수레에 빈 수레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사시고 예수 안에 사시고 예수님도 사랑하시고 예수님 가까이 가시고 그래서 주님과 교제일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알고 보혈의 능력을 흘리고 말씀의 생명이 되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가슴에 뭉클에 올라올 때에 내가 주님과 연합해서 내가 그래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가 아니고 내가 주님과 같이 살고 있는 걸 생보하고 기도 시간 즐겁고 전도 시간 즐겁고 말씀이 즐겁고 예배 시간 즐겁고 이 시간에 바로 여러분은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에 임재가원에서 살고 있는 것이 행복이잖아요 날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사랑하면 돼요 우리가 한다고 해서 뭘 많이 한다고 해서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주님 없이 산 것이 오히려 이를 그르치고 회복을 하면 더 복잡해지더라고요 내가 앞서지도 마시고 내가 날마다 주님과 어떻게 동일할까 내가 주님의 세무선 듣고 주님과 같이 갈까 주님 인도 받을까 주님 사랑할까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원에서 살까 날마다 어떻게 갈까 마지막 이것도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맡깁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시고 성령의 음성 듣고 인도 받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가운데서 내 삶이 번제로 된 것이 기쁘고 날마다 행복한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주곤합니다 kind ofumn invent war 우리 comes when we learn very long 하나님의 은혜가원에 주님의 은혜가원에 다른 방식으로 하시는 thời 우리 trouver 것에 대한